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넬리 쿠 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카지노 썰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때가 바야흐르 2014년도 제가 마카오 개선문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는 MGM에서 반도 MGM에서 게임을 하다가 거기가 좀 안 돼가지고 MGM에서 횡단보도만 딱 건너면 개선문이라는 카지노가 있었는데 그 개선문이라는 카지노가 로컬될 카지노여 가지고 홍달로 미니멈 300불에 맥스가 20만 다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 MGM은 미니멈 1000불 2000불 이러니까는 1000불 2000불로는 제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게임을 하기가 힘드니까는 조금 미니멈이 낮은대로 제가 이동을 했죠 개선문에서 게임을 하는데 싱글플레이어 뱅커 2개 싱글플레이어 뱅커 3개 싱글플레이어 뱅커 4개 막 이런 완전히 뱅커 판떼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아 뱅커 같은데? 하고서는 제가 뱅커에다가 한 3000불 정도 딱 집어 넣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중국인이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10만불을 때리는 거예요 10만불 딱 때리고 막 전부 다 한 열의 여덟이 뱅커에다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? 5학년 4반 정도 되는 그 사장님께서 중국인이셨는데 그 따거가 3000불을 플레이어에다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싱글플레이어 뱅커 나오고 싱글플레이어 뱅커 4개 아니면 3개 싱글플레이어 뱅커 2개 아니면 5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니까 마카오는 으아아악 으쌰으쌰 막 열의 여덟이 다 뱅커 가는 분위기인데 그 사장님이 거기에다가 플레이어에다가 3000불을 때리니까 그 중국인 그 중국인이 20대 중국인이 10만불 배팅을 했으니깐 왜 니쌰 벅마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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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 전부다 뱅커 이런 판댁인데 왜 거기에 3000불을 배팅하냐 그랬더니 메이요 메이요 워쌰 쪼 나는 뱅커 같다 아 나는 플레이어 같다 와야 니쌰 마쇼마 메이요 메이요 니쌰 베라야 빼라 빼라 니 카드 빼라 해 메이요 와 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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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쌰 쪼마 빼라 빼라 해 메이요 메이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언쟁을 합니다 뭐 이게 왜그런거냐면은 미니몸 300불 다이고 맥스가 20만 다이니까 뭐 3000불 이 정도가 뭐 적은 금액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중국인들의 이 특성상 전부다 뱅커 가면은 이 카드를 깔 때 다리 딱 잡고 하아 다리 잡고 하아 샴핀 하아 쌈빈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카드 장 장이랑 쌈빈 678이니까 상대방 카드를 니 칼 해가지고 샤샤 짜는거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14 뭐 13 1에서 4까지 이 정도 낮은 금액이 낮은 숫자가 나오기를 원해가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배팅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니 빼라 니 카드 빼고 이렇게 그 사장님이 카드 쬐고 그 다음에 오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로 니 빼라 빼라 그리고서는 그 카드를 그 사장님한테 그 제가 중국어를 100%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한 30%?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결국에는 막 서로 언쟁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중국인끼리 합의를 한게 뭐냐면은 내가 내가 만약에 뱅커가 나오면 3,000불 줄 테니까 이거를 사이드로 배팅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니 카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저도 뭐냐 뱅커를 깠고 열의 여덟에 뱅커를 깐 그림이었고 그 10,000불 배팅한 사장님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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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카드 이랬는데 와 열받는게 그 플레이어가 따닥 해가지고 장이랑 구가 딱 나왔어요 네 그리고서는 그 뱅커 카드 그 중국인이 카드를 오픈했는데 장이랑 뭐 3이었나 어쨌든 숫자가 낮은 숫자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인이 하아 전부 다 한숨 딱 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인이 한 행동이 대박이었어요 카드 딱 카드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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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가셔만 해 아 네 오랜만에 연기 좀 했습니다 형님들 네 중국에서는 아니다 바카라 게임이라는게 플레이어가 나올지 뱅커가 나올지 뭐 솔직히 확률 5대5 게임인데 그날의 운때 그날의 기세 그거에 따라서 좀 결과값이 달라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건 뱅크롤인거 같고 네 저는 네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방송하면서 재밌게 봤던거를 제가 오바스럽게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텐데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양념 조금 넣은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형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